여러분 안녕하세요. 평균정병아리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무더운 여름날 시원하게 보내줄 음식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저트와 라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저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이름은 알로와 알로에로 저희 GS25의 PB 상품입니다. 알로에 과육을 담아 달콤한 크림이 신선하고 인상적인 맛입니다. 10대에서 60대까지 안 눌러도 누구나 즐겨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라면 제품인 삼계탕 면입니다. 삼계탕의 진한 국물에 간장, 후추, 검은참깨가 들어가 있습니다. 닭가슴살 후라이크가 들어간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늘 영상에 나온 상품들이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